너님이 들어주어 좋게 된 5년. XSFM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조금 오는 장마철 시즌에 한강뱀에서 인사드리는 328의 토요일 순서의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개인적인 나르시 시즌에 충실한 지식인들이 있죠?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피곤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나는 이렇게 옳아. 나는 이렇게 옳아. 나는 너네보다 옳아. 많이 알거든. 하하. 오랜만에 하니까 목이 안 좋네요. 뭐 이런 태도요. 제가 그걸 얼마나 피하고 싶냐면 명징하게 직조도 안 합니다. 뭐가 옳은가만 고민하고 있으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 지니는 정치적 힘이라는 가장 중요한 효과를 쳐다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 1초 1초마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취객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지식인들의 머릿속에는 일주일 1년 앞이 명징하게 직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최근에 실현 여부보다 메시지의 힘으로 더 많이 주목받았던 소재들 가운데에는 살찐 고양이 법이 있었습니다.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과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임금 격차를 정해놓고 상대적인 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뤄지기는 어렵지만 공감하지 않기도 아주 어려운 주장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7월 중순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결론을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을 몰아세운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의 임금이 78억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89억 원이니까 그들의 적정임금을 말해보자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보 언론 일부를 빼고는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줘서 그렇지 최저임금 이슈를 자영업자와 청년이 서로를 핥히고 잡아먹는 을들의 생존경쟁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보수의 의도를 한방에 뒤집어버릴만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말이죠. 당장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이 200% 개과천선하길 바라고 만든 방송이 아닙니다. 관심하고 호기심이 통찰력의 원천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얘기가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더 많은 취재 더 많은 징계 더 많은 칭찬 지역정가의 스타 탄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밥얘기만 한 것 치고는 과한 욕심이네요. 광고 뒤에 시작하죠.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집어 콕김치 선풍기 말고 벨레 에어서큘레이터 모발엔 함부르크 맥주 효모 로아스웰 비오틴셀렌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콕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집어 콕 오차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집어 콕 사계절 내내 냉방 난방휴율을 올려주는 벨레 서큘레이터는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서큘레이터 엑세스몰에서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로하스웰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로하스웰 맥주 효모 우리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경기도 김치 서울 김치 이런 말은 별로 통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먹어보는 느낌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지 않은 젓갈의 시원하고 깔끔한 어찌 보면 지역색이 무딘 맛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부합하는 맛 콕지버 콕 김치 되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김치를 사 먹어야 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의 김치통이 바닥을 보였거나 보일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콕지버 콕을 주문합시다. 유명한 호텔 혹은 마트에도 있는 유명한 김치 브랜드 그 어디에선가 드셔보신 맛이기도 합니다. 어디라고 말은 못합니다. 우리가 한국 내에 5성 호텔 같은데 갈 일이 없긴 하죠. 그래도 간혹 그 부잣집 결혼식 가보면 드셔보셨을 수 있습니다. 아 부잣집 결혼식은 부패 아닌가? 아무튼 대형 호텔에 김치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 다른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김치입니다. 콕지버 콕 김치는요. 모든 김치 브랜드가 가격을 올릴 때 콕지버 콕은 당분간 가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엑셋몰로 달려가서 싸게 삽시다. 이제 윤세민이 디터와 정나영 작가를 만나기로 하지요. 회생활 밀착 탐험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이 방송을 듣고 지방의회 의원들 다 싫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만 많을 것 같죠. 저희가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염려하고 있죠. 전 믿어요. 이걸 듣고요. 직업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돼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걸요. 꿀 빨고 싶어서가 아니고 네. 분명히 있을걸요. 없어질 직업도 아니고 있어야 하는 직장인데 경쟁자들이 저 모양이구나 라는 거 알았으면 블루오션이잖아요. 요즘 블루오션 찾기 쉽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1년에 몇 번씩 이름이 알려지는 지방의원들이 종종 나와요. 그 김학 김학철 그 아저씨도 있고 그 왜 옛날에 지금 이름을 까먹잖아요. 또는 데이터센트럴까지 진행했는데 그 홍준표 지사한테 무상급식으로 임기 내내 계속 반발했던 아 경남도에 네. 그분도 있고 그런 중간중간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지선에 주로 이제 체급을 올려 도전을 하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정치인 현역으로 하고 있는 분들 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 방송 들으시지만 지망하시는 분들도 방송 들으신단 말이에요. 지방일을 시작해볼 만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 우리 저 지방의회에서부터 건너 올라와가지고 국회에 들어간 인물 한 명 나온 적 있었어요. 우리 방송에 네. 위성권 의원 아 네. 제주에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건 그래요. 그건 앞으로 좀 해보려고요. 네. 여튼 필요한 일꾼들에 대한 관심만큼은 확실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한테는 다섯 번째 날 그리고 정나영 작가에게 스물 한 번째부터 스물 다섯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정나영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확실히 눈이 뜨이니까 뉴스들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뉴스 뽑아올 수 있어요. 올 3월 22일에 있던 일이에요. 대구 달서구 의회에 민주당의 홍복조 의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 수성구 의회의 다른 옆에 동네의 의회 의원이 일주일 전에 수성구 의회에서 했던 5분 발언하고 내용이 똑같았대요. 아 네. 복사였대요. 거의. 네. 시민단체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민주당 대구시당까지 가서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위라도 열어라 라고 항의를 했는데 징계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당시 당사자인 홍복조 의원이 달서구 의회의 윤리위원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반전이 있었어요. 뭐요? 나중에 하신 분이 페이스북엔 더 먼저 올렸어요. 그래요? 네. 이게 이태원 살인사건 아니야?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충북의 얘기도 있어요. 충주시의회 모 의원이 행감기간 점심시간에 술 먹다가 그걸 본 충주시민이 소셜에 올려서 기사화가 된 거예요. 이 비일비재한 일을 억울했겠죠? 보도가 난 다음에 사실 이런 거 따다 쓰는 기자들은 사실 초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자한테 굳이 전화를 먼저 걸어서 의원이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냐? 세상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남의 약점이나 캐고 이런 강력한 악의를 했다가 또 기사에 오릅니다. 왜? 초짜 기자들은 속이 좁아요.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당하면 바로 복수해줍니다. 이 의원은 언론에 뭐 우리가 의정생활한다고 어깨에다 어깨에 먹에다 힘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굽신거리면서 시민 편에서는 입장이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 그 사람은 작년 9월에 충주시 모 면 주민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한 주민의 얼굴을 나무젓가락으로 찔러서 폭행염이로 피소를 당해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레슬링 팬들도 잘 보지 않는 레슬링 경기에서 가끔 볼 수 있어요. 사람 얼굴은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는 건 아 진짜요? 이게 실제로 실제 세상에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벌금 정도를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고 곡 정도이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대요. 우리에겐 새롭지 않은 이야기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21번째 날이에요.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21번째 날 이때쯤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한 의원님 따님이 결혼을 굳이 이 시기에 하는 거예요. 행감이에요? 네. 아니 근데 뭐 어머님 따님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때가 선거 전이기도 했고 본인에게는 마지막 정치인의 생명의 끝일 수 있는 시기였어서 추계감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제가 또 그거를 엑셀로 누구 얼마 이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왜요? 그걸 도의회 알바가 해야 돼요? 일단 다른 분들은 너무 바쁘고 아니 근데 결혼식은 어디서 했는데요? 결혼식은 그분이 사는 지역 알아서 했겠지. 에서 했는데 어쨌든 추계금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추계금은 의회로 들어오는군요. 네. 의회로 들어와요. 네. 직접 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식에 못 가거나 할 경우에는 의회로 들어온다. 의회로 들어오면 왜냐하면 의회 주무관들은 결혼식에 가니까 봉투를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봉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리해줘야 돼요? 네. 그거를 누가 언제 얼마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꺼내서 엑셀로 정리를 해서 아니 그거 봉투채로 그냥 거기 추계금 받는 친척한테 주면 지네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업무를 또 하면서 결혼식은 결혼식 시기는 뭐 근데 저희 주변에 봐도 왜 아버지 그 정년퇴임 전에 결혼을 해야 추계금의 그 스케일이 다르다 이래서 그 결혼을 막 빨리 서두르는 경우들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그런 거 아닌가 왜 굳이 그러게요. 이 시기에 결혼식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러게요. 부모의 권세에 얹혀서 하는 그렇죠. 풍습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부모님 장례식 때 그 상스러움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식이 충분히 승진하고 죽어야 돼. 부모님이 그래야 장례식이 화려해져. 그럼 올해 결혼식이 많겠네요. 그렇죠. 네. 특히 한국당 의 자녀분들은 아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왜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행정감사 기간에 내 애경사 챙길 시간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본인한테는 사실 행간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질문도 다 안 듣고 나가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점심도 두 시간 먹고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결혼식 뭐 한 시간이면 하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런 돈 정리를 하면서 참 별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 이걸 지적했었습니다. 뭘 먹고 무슨 짓을 다 참아주겠는데 정치는 네가 해야지. 일은 똑바로 해야지. 네. 정치를 안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공무원들한테 행감의 질문을 뽑아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전화작학한테까지는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드디어 저한테 알바한테도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청해요? 되게 별거 아닌 듯이 그냥 툭 던져요. 그 업무를. 그래서 막내야 너가 한 기관당 세 개씩 질문 좀 뽑아봐. 엄마인 줄.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 나가서 집 좀 처분해. 오늘 내로. 이거 아니야. 7억은 받아야 된다. 자기 정말 본연의 업무잖아요. 먹는 거는 그래 식탐이 심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거는 정말 자기의 업무인데 한 기관당 세 개씩 질문을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청을 받았으니 그러면 의원님 관심 있는 주제가 뭐냐.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거라도 물어봤더니 나는 그냥 다 관심 있으니까 아무거나 뽑아달라는 거예요. 다 관심이 있으면 머릿속에 질문은 이미 서 있지.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데 나는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질문을 해야겠고 그리고 또 카메라에 잡혀야 되니까 어쨌든 뭔가 입을 뻥긋뻥긋해야 되는데 그래서 있어 보이는 질문을 뽑아달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때 생각을 한 게 그 행감을 받는 피감기관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능함은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아 그쪽에 던지는? 네. 왜냐면 어차피 너네가 이러면 윈윈이 되죠. 네. 너무 윈윈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도 이게 맨날처럼 얘기를 제가 황당했을 때 황당했던 게 단기 알바로 들어가신 분이 각 기관의 질문 내용을 어떻게 뽑아요? 근데 아무래도 경력자를 그래서 뽑은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모르는 내용은 아니긴 했고 저도 평상시에 관심이 있고 또 자료도 봐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먹는 얘기만 했지만 나름 또 일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알고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제 얘는 여기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뽑아 물론 하기 싫은 게 제일 컸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거 해달라. 근데 주무관들은 다들 이렇게 막 바쁘고 전화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기관 담당자한테 허를 찌르는 질문을 뽑아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이제 알아요. 행감에서 제일 고생하는 건 기관 담당자다. 맞아요. 기관 담당자에게 가장 좋은 건 질문을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막장인 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너무 엉망진창인 건 물론 그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괜찮을까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임의대로 질문을 뽑기도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관심이 있더라도 그 행감 기관 말 그대로 내가 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도 기관장인데 그렇죠. 보고 있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닌데 기관장한테 정남영 작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수준에서 어떤 정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하다못해 행감을 옆에서 한 번이라도 봤어야지 질문 비슷한 거라도 뽑죠.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조용히 질문을 세 개씩만 뽑아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눈치가 또 빠르신 분들이 많으니까 바로 보내주겠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또 이걸 잘 못 알아듣는 직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인생 FM으로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중에 누구도 아무것도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해서 이거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그러면 질문이랑 답변을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어차피 답변은 기관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질문만 보내달라 이러니까 그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힘드시죠? 그냥 시나리오 짜실래요? 이거잖아요. 네. 어차피 헛소리 할 거면 괜히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서로 판을 짜놓고 그 안에서 노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재밌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슨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총리에 관심을 가지는 문제다. 그러면 줄줄이 다사태하고 난리날리예요. 되게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안에 있는 사람은 정남은 작가처럼 대처해 주는 사람 있으면 너무 고맙죠. 저는 이게 잘하는 건지 뭔지 잘한 건 전혀 아니죠.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놀라웠어요. 아니 근데 그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의원이 작가님한테 질문을 뽑으라고 던진 시점부터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 의원이 뽑혔을 때 무너졌죠. 그렇게도 하고 이런 걸 부탁한 게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시킨 게 제가 처음은 아닐 것 같긴 해요. 매우 그렇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은 계속 바뀌니까 저는 어쨌든 처음 들은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그 답변을 담당 기관의 직원들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나리오대로 행감이 제가 왜 부당함을 말씀드렸냐면 FM처럼 제가 정의로운 사람 평상시에 정의로운 사람 이어서가 아니라 언론이 보기엔 그림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밥 사주고 밥 얻고 하더니 거기엔 직원들도 다 껴있더니 공무원도 다 껴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방송을 쭉 들어왔던 우리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는 알죠. 아니 먹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의원이 시킨 거다. 근데 이걸 나쁜 짓이라고 봤다면 언론이 결코 그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겠죠. 도의회 직원들과 알바와 도의회 의원들의 입장 혹은 행감 기관의 직원들의 입장 아무것도 이해 안 해줘요. 다 짜고 쳤다고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언론은 맞고요. 근데 그 원인을 우리는 원인을 알고 싶어서 시시콜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양반이 뽑혔을 때 이미 잘못됐다. 근데 이런 것도 되게 너무 부끄럽고 본인이 지금 너무 바빠서 물론 바쁘지도 않았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앞에 가서 이거 뭐 좀 사와 약간 이런 것처럼 어른들이 약간 담배 심부름 시키는 때 되게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 시키는 것처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시켜서 저는 그게 더 놀라웠어요. 되게 본인의 업무인 거를 다른 오래 일한 직원도 아니고 단기 아르바이트생한테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게 느껴져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놀라운 거는 그거를 기관에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되겠다고 판단한 작가님의 유능함이죠. 저였으면 어떤 그냥 병신 같은 질문을 주고 같이 산화할까 설탕을 좋아하는 나는 왜 살이 찔까요 이런 질문 같은 거 그냥 써놓을까 내가 도정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감흥이 별로 없는 건 분명하다. 그렇죠.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좋게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럴 줄 알고 들어갔을까 의원들이 그 생각은 또 들어요. 하지만 그러고들 살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되게 젊은 의원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의원들 검색해보니까 80년대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아는 사람한테는 소문이 난 거군요. 이게 다 멍청이래. 들어가서 우리도 꿀빨자가 아니고 유피디님 말대로 저기는 젊은 사람이 정치 시작으로 들어가기에 괜찮아. 왜냐하면 병신들만 앉아있거든.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곳이고 거기서 정말 똑부러진 의원 젊은 의원이 나타났다 하면 그분은 정말 기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 직접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매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년대에는 90년대에 처음으로 다시 지방의가 돌아왔을 때에는 선거를 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부모님 친구들 혹은 우리 부모님 친구의 친구 그런 식으로 가번과 나번이 다 얽혀있었어요. 동네 아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 아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로 도시에서는 승자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봐요. 30일간의 지방의회 1 22번째 날 21일차에 처음으로 밤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번 지방의회 투어에서 제가 처음으로 전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2016년 10월의 이야기입니다. 뭔데요? 법인카드로 회식을 하고 한우를 포장했던 것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던 민주당 시의원이 작년 12월 4일 춘천 추평동 한 해물탕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2, 3만 원 상당의 탕중류가 담긴 봉지를 들고 식당에서 나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확인이 되었을까요? 주민? 기자. 기자는 밥 안 먹기를 원할 거예요. 의원들은. A 의원은 취재 기자에게 음식을 포장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손으로 들고 왔냐?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음식 포장값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좀 치밀하게 포장지를 가지고 오는지 포장비라도 현금으로 내지. 현금으로 내면 도비가 아니잖아요. 절대 100원도 내 돈으로 쓸 수 없다. 법인카드로 포장한 거예요. 회식하고 포장지식 한 거예요. 요즘에 그 내역에 포장 내역도 나오잖아요. 포장 연기. 현금은 도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언론에 답변을 했는데요. 이 A 의원이 습관적으로 음식을 포장해서 당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한다. 습관적 싸가기.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특수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전국에 이때는 점심으로 수육이랑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수육과 돼지국밥 좋죠. 한 의원이 계산을 하면서 수육 대자 하나 추가로 계산해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돼지 깔아서? 자기가 나중에 와서 먹겠다는 거예요. 이건 싸간 게 아니고 킵한 거야. 그날 포장해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 소주에 킵해놨던 것처럼 물론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 돼지국밥을 수육 대자를 나중에 본인이 와서 가져갈 테니까 계산을 해놓으라 해서 계산을 해놨죠. 지금은 또 행감 아직 안 끝났잖아요. 들고 다니긴 뭐하니까 미리 쟁여놓는구나. 온 김에 온 김에 쟁여두기도 하고 또 이분은 냉동실에 볶은 우엉 같은 거 우엉차 타드리려고 해놓은 것도 다 털어가고 가만있어봐. 복근 우엉? 사무실 냉동실에 있던 걸? 네. 국산은 비싸거든요. 그거 두 통 통째로 다 가져갔고 제가 이거 또 다 써놨거든요. 그리고 또 한 의원은 소세지를 다 털어가고 아니 뭐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바나나랑 양갱을 다 털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어느 의원이 뭘 털어가는지 또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열 때 그런 습관 없습니까? 닫았을 때 누가 나 보느라고 한 번쯤 쳐다보는 습관 없어요? 그런 게 없나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일도 또 과일만 털어가는 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일은 모바일 게임이 좀 못 갔네요. 과일을 털어라. 과일 털이 의원. 과일은 사과나 배처럼 흔한 거는 거의 안 먹고요. 멜론이나 파인애플 딸기 대봉 이렇게 비싸거나 손질하는 데 손이 많이 가고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와서 처치하기 좀 어려운 것들만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걸 재로 들고 간다는 얘기는 또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그 위원회가 경제와 관련된 위원회였는데 바로 옆 위원회가 농장과 관련된 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옆방 아르바이트. 네. 옆방 분이랑 그래서 옆방 군한테 그쪽은 좀 어떠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너무 젠틀한 거예요. 잘못 걸렸구나. 다른 나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도의원들은 보통 직업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농장 관련된 쪽은 다 농부인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과수원에서 과일이나 이런 걸 재배하는 분도 있고 진짜 농사를 짓는 분도 있어서 진짜 그 농정위원회 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정치를 하신 네. 그래서 심지어 의회에 올 때 주무관들한테 줄 직접 농사 지은 쌀이랑 막걸리 담근 거를 막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 지금 22일 2일차까지 왔잖아요. 뭘 주는 의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성남자가 있던 위원회는 아니야. 네. 옆에 농정 그래서 아 이런 데 갔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농사 국분들은 좀 순박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경제 쪽은 다 못됐어요? 아니 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수지를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마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들어요. 아마 농정 쪽은 진짜로 지방의원들이 할 일이 많아서 그럴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쁘기도 엄청 바쁘고 국회의원회가 썰렁한 만큼 지방의회가 바쁜 쪽이죠. 그쪽이 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뭐 한가하게 딴짓을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밥 먹고 이러는 것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경제 쪽이 돈에 되게 예민하고 밥에 예민한 분들이 많은 곳인가. 아니 그럼 도민의 밥과 돈에 좀 예민해야지. 아니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그래요 같이 밥 먹으면서 맛있는 것 좀 먹었다 쳐요. 네. 맛있는 것 좀 먹었다 치고 뭐 밥 먹다 남아가지고 그냥 거기 킵했다고 쳐요. 근데 이 대짜를 하나 더 계산해놓고 이걸 킵해서 내가 나중에 와서 먹겠다는 거는 도비로 내가 밥을 한 끼라도 더 먹어야지 하고 연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꼼수잖아요. 그렇게 연구한.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한 푼이라도 저 돈으로 이득을 챙겨야겠다고. 그렇죠. 거지잖아요 그냥. 거지도 꼭 그렇게 언패어하게 얻어먹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수육 하나 얻어먹으려고 수육 하나 공짜로 먹으려고. 뭐야 이게. 그냥 거지지. 그게 그런 오묘한 지점이 있군요. 내가 먹으러 갔을 때 도비 카드로 막 계산하는 건 그냥 밥 먹는다고 쳐줄 수도 있는데 내가 먹으러 오지 않은 때에 먹는 걸 도비로 결제했으면 그건 횡령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카드가 내역이 남는데 그게 아마 청와대 쓰는 것처럼 클린 카드는 아니지만 술집하고 저녁 시간에 쓰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걸로 조례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저녁 때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공휴일 저녁 술집에서는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되는데 그게 남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전에 소주 키핑했을 때는 어떻게 한 건지? 식당에서 술 마시는 건 괜찮아요. 식당에서 술을 먹고 술집이 안 되고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는 건? 아구탕집에서 소주를 시킨 거는 안 남는데 카드 내역에 카드 내역에 포차라고 써있으면 남잖아요. 한심포차. 헌팅포차 이렇게 써있으면 남잖아요. 그린나이트. 그럼 그 사람들이 수육을 싸가지고 한심포차에 깠겠네. XSFM입니다. XSFM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벨레 에어서큘레이터처럼 직각으로 고개를 들 수 있는 선풍기는 없죠. 벨레 에어서큘레이터는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서큘레이터 XS물에서 30일간의 지방의회 1 23번째 날 23일은 특별한 건 없었고 이날 점심은 전복구이와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저기요. 애경사 얘기를 시작할 때 해주셨는데 매일매일이 결혼식이죠. 난 전복구이 살다가 딱 한 번 먹어봤다. 한 번 더 먹어봤어요. 맛없어. 처음 먹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먹어봐야 맛있어요. 정말 매일매일이 특식인 거예요. 그 전복구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살이 빠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매일 걸어다니고 이래서. 그런데 밥 영양이 너무 고영양 식단이라서 살이 전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밥을 엄청 빨리 드세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밥 먹는 게 이런 걸까. 그렇죠. 원치죠. 네. 그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남기면 남긴다고 뭐라고 하니까 이걸 엄청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군대랑 비교할 수 없는 게 사병은 끝날 거라는 확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정나영 작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보직이 이동됐다가 또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별 탈 없이 자렸다. 그럼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고. 밥 안 들어가죠. 빨리 밥 먹는 문화가 남아있는 회사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빨리들 먹을까? 많이들 먹을 거니까? 모르겠어요. 제 남동생이 신입사원일 때 부장님 밥 먹는 속도에 맞춰서 먹다 보니까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초반에는 계속 소화제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동생한테 아니 그러면 다 먹었으면 먼저 가라고 말을 해라. 너도 뚫린 입이 있는데. 그랬더니 와 정말 속도 모르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있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많죠. 제일 많을 거예요. 밥 먹는 거 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은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어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게 막 빨리 먹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눈치를 아무래도 보게 되고 신입사원이 계속 혼자 천천히 먹으면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의회도 똑같더라고요. 그 외에 정치는 종종 문화의 부산물 역할을 해요. 문화가 어떻게 정해져 있으면 정치 제도도 거기를 따라가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못 겪어봤습니다. 한두 번 겪어봤습니다만. 그 외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전화통화 저녁 때 이렇게 해보면 회식 날이 있어요. 그럼 옆에 사운드가 들리잖아요. 엄청 우렁차게 막 발언을 하고 있어요. 신입 직원들이. 그 리듬감을 보면 술도 같이 먹겠구나. 같은 타이밍에 먹겠구나. 딱 감이 와요. 전 듣기만 했잖아요. 저녁 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회식 때 법도 있는 거 보고. 그런 곳은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가서 속도 맞춥니다. 제가 21살 때 대학교에 후배를 처음 받아보잖아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친구가 오빠는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이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되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밥 먹는 속도라는 건 되게 중요하구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게. 즉 내버려 둬야 되는 문제구나. 서로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게. 그걸 안 다음부터는 회사에 가도 어떤 조직에 가도 그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밥 먹는 속도 맞추게 시키나? 근데 그걸 원하는 곳이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인사에 적용돼요. 이 상관들한테. 그러니까요. 머릿속에서. 그렇잖아요. 쟤는 나보다 늦게 먹는 애. 우리는 정치하는 곳에서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밥 얘기 20번쯤 했는데도 새로운 얘기가 있어요. 식문화가 되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지방의회 투어입니다. 30일간의 지방의회 1, 24번째 날 24일 차면요. 이제 일할 기간이 한 주 남은 때예요. 네. 한 달이 좀 넘게 일을 했던 거죠. 그렇죠. 주 20일이니까. 네. 이때 정도 되니까 주무관님들이 계속 더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떠나면 눈물이 날 것 같다. 아니, 근데 이제. 정 잘 든다. 이제 완벽하게 동감을 했어요. 제가 주무관이어도 붙잡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막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관찰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을. 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을 하실까. 그래서 이때는 저를 한번 관찰해봤죠. 아, 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어떻게 있나 그거를 관찰을 해봤더니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하면 주무관님들은 다들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의원이 와서 또 성가시게 부르지. 우리를 괴롭힐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업무가 일단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웃으면서 출근 인사를 하고 어제도 뭐 야근을 하셨냐. 늦게 끝났냐.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또 과장님이 어제 TV본 얘기 하면은. 그렇죠. 네. 그런 거 제가 들어드리고. 그렇죠. 봉사활동 했던 얘기나 등산 갔던 얘기 그러면은 이것도 들을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추임새에 넣으면서 듣고. 아니, 구원자시네요. 그 사무실에. 그리고 표정. 목사님. 사람들 표정이나 목소리를 들으면 표정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으면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분이 다운됐다 하면은 이제 말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손님들 오면 과일 깎고 차 내오고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의원들이 많이 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지속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호기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 의원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의원마다 개인 블로그나 SNS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씩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그때 의원들이 자기 가족 얘기나 옛날 추억들이나 아니면은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 굉장히 잘 드러난 것들. 그런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대화할 때 그 얘기를 꺼내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알아주다니.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자료 찾아봐. 자료 분석해라. 이런 거 메모해놨다가 찾아주거나 주무관님들이 까먹지 않게 계속 알려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누가 아프다 어떤 의원님이 소화가 안 된다 하면은 의무실에 빨리 달려가서 약을 받아온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제가 봐도 좀 좋아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이 일하는 분들을 계속 저도 지켜봤는데 일단 팀장님은 행감 준비 때문에 눈에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주무관들은 입술에 물집 잡히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입술에 물집이 잡히다니. 테르페스. 피곤하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남자 주무관님들은 이게 원래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욕을 엄청 한대요. 그런데 제가 있으니까 그런 욕을 못하겠다 해서 괜찮다 그냥 편하게 욕하시라 이러면서 욕도 경청하고. 심지어 관대한 구원자야.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온 뒤로는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대화할 사람도 생겨서 좋다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자마자 그곳의 노동 환경이나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자마자 일을 막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에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났고 싫어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프레시하게 잘해주면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한 명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인간적인 사람이. 그게 이제 옆에 그 농정위원회는. 그렇죠. 거긴 정상위원회. 그 위원들이 다 정상위원회. 여기는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주무관들이. 또 한 의원이 행감 끝나고 더 있으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의원들이 괴롭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자기는 의원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최소한으로 일하고 최소한의 돈만 벌면서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했더니 너 그러면 결혼은 어떡할 거냐. 이게 말문 막힌 어른의 가장 약한 무기 중 하나죠. 맞아. 무기가 너무 약해. 게임 시작하면 처음 해주는 부러진 단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꾹 찌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때 예전에도 백수 이거 어떡하냐 해서 저 그냥 백수인데요? 이랬던 것처럼 결혼 생각 없는데요?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녹아내리고 조용해지고 부러진 단검이 훼손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나 어떤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말을 경청하고 배려를 해주고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영혼 없이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혼을 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그러는 거를 다들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저도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맞추기만 한 거는 이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저도 업무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거를 안 드러내려고 해도 드러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의회에서처럼 어차피 이건 단기고 거기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다 들어주고 다 맞춰주고 표 붙일 여지가 없어서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가 부담이 없는 신분이고 기간이 한정돼서 가능한 건가 아니면 그 주무관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다들 힘든 상황이니까 서로 우리끼리라도 힘들게 하지 말자 이 생각이 일단 제일 우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정말 그 주무관님들이 좋았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네. 그렇다고 남아있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싫어서는 절대 아니었고 그렇죠. 저는 일을 더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맞아요. 일 시작할 때 그거 맞먹고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더 못해. 맞아요. 나는 그 다음 달에 계획이 있거든. 네. 근데 만약에 오래 일할 거였으면 이분들이랑 해도 되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양가적인 감정 들잖아요. 제가 한 2년 정도 일하기로 생각하고 들어갔던 직장에서 제가 앨범이 좀 빨리 나와서 일찍 좀 관두게 됐었어요. 거기 이제 회장님이 진짜 열심히 잡았어요. 빨리 돌아와도 자리 없어도 비워줄게 이러면서 진짜 아깝다 이러면서 하고 망하고 와 망하고 와 이러면서 정말 고마웠고 관계도 매우 좋았지만 고용주하고 그 생각은 들죠. 좋은 사람이고 참 호의만 있다 나한테는. 근데 이 사람 계속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은 또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사실 아내 겪으셨으니까 결국 의회에 대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지속되면 이렇게 흥미롭게 관찰을 할 수 있을까. 이 밥도 365일 이렇게 먹으면. 최애예요. 그렇죠. 살찌고. 일단 살찌고요. 영양가도. 그리고 입맛 올라가고. 그거 되게 괴로워요. 입맛 올라가면 못 내려. 맞아요. 못 낳자. 본인이 그냥 개인 식대가 올라가요. 전복 어딨어. 냉동이야 이거. 이러면서. 승실되고. 그건 불행이야 불행. 미식가가 된다는 거. 냉동. 손님이 진상이 많으면 직원들이 유대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직원 형들은 너무 좋은데 일이 너무 힘들다. 손님이 너무 진상이라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상들이 되게 앞에서 진상을 떠난 NPC는 되게 생각이 없는 인간 같잖아요. 근데 내가 건성으로 받는 거는 귀신같이 눈치채요. 맞아요.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거는 귀신같이 눈치채요. 너무 잡소리를 길게 하나? 왜 대기업 들어가면. 무슨 사회공원 담당 부서나 무슨 인사 담당 부서 이런 데에서 비교적 그 부서들이 좀 칼퇴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닌 곳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막 전략기획실 이런 데 있는 친구들. 빨리 승진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맨날 동정을 가져요. 저희들 다크서클 장난 아니고 맨날 욕 얻어먹고 정말 문서 집어던진데 저기는 평상시에 늘 기죽어있고 되게 착한데 술 먹으면 그렇게 개가 된다는 거야 이러면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나는 꼭 저 부서에 들어가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의 삶을 돌받아야 되는 정치의 장이 가장 빡센 부서인 것 같은 거는 싫은 거죠.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저기 직장으로 좋은데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생각이 드는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국회나 지방의회나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맞아요. 제일 좋은 건 역시 농정. 농정위원회 경험해 보신 주무관 여러분 제보 부탁해요. 거기도 또 들어가 보시면 몰라요. 그렇겠죠. 인사이드로 가보면. 아니 근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되잖아. 그건 됐지. 그렇죠. 25일이 됐을 때 저희가 버스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요? 뭐 식사를 하러 가야기도 하고 주로 밥이긴 한데 그럴 때 휴대폰으로 음악을 또 틀어놓더라고요. 누가요? 의원들이 약간 경쟁적으로 아이돌 노래를 틀어놓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 명이. 윤세민이 이걸 왜 이해 못했냐면 서로 상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한 놈이 음악을 틀면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암묵적인 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야 그거 음악 지옥인데? 각자 노래 틀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버스 아는 개판이네요? 네. 개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냐고 또 저희한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우연히 저희가 다 모르는 노래인 거예요. 근데 아이돌 노래요? 네. 아이돌 노래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거 방탄소년단이랑 지코 노래라고 알려주면서 아니 어떻게 젊은 애들이 이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의원들끼리 서로 어머 의원님 어쩜 이렇게 젊게 사세요? 이러면서. 아 그 말 들으려고? 네. 그래서. 서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악도 스피커폰으로 트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니 사상이 젊어야 젊은 거지 아이돌 노래만 안다고 그게 젊은 건가. 아니 그리고 일단 다 같이 가는 버스에서 음악을 스피커폰으로 트는 것 자체가 늙은 거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이어폰으로 듣지 그렇게 안 듣잖아요. 제가 가끔씩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트로트 할배 만난다고 하잖아요. 자전거에 스피커폰으로. 네. 음악 틀어놓고. 보통 10대 중에 한 대는 그거죠. 맞아요. 근데 트로트 할배가 지금 모여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와 여러 명이 동시에 들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고 안 그래도 잘 들리지도 않는 가사들인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아무리 좋아졌어도 핸드폰 외장 스피커는 사람을 스트레스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의원들의 발언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남은 작가 얘기만 듣고 있으면 의원들의 일상은 천국 그 자체에. 일도 하네. 잘 먹어. 음악도 모두 다 틀어. 운전 누가 다 해줘. 그렇잖아요. 정말 의원들의 일상을 좀 듣고 싶네요. 의원들도 나름 또 바쁘게 지내는 걸로 보이기도 해요. 다닐 땐 많아요. 네. 다닐 때도 많고 부르는 데도 많고 또 이 와중에 강의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하려면 강의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만들라고 시키는 거죠. 그거 자기 개인 일이잖아요. 개인 일이죠. 자료는 보통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잖아요. 네. 그런데 ppt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 그랬더니. 우리 그에 대한 답변은 알죠.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는데 그냥 재밌는 걸로 해. 그러면 코미디 빅리그 나 틀지. 그래서 이런 정말 개인적인 업무까지도. 그런데 강의 ppt를 못 만들어서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서 강의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원고는 안 줬어요. 원고를 주잖아요. 그런 거 없죠. 일단 주제 자체도 그냥 재밌는 걸로 하라는데 원고. 뭐 큰 타이틀의 주제야 있죠. 노인 대상으로 하는 누구누구 의원의 강의다. 뭐 이런 건 있지만 그 안에 주제는 의원이 알아서 정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냥 시키면서 재밌는 걸로 하라. 그러면 ppt 만들라는 걸 시키는 게 아니고 강의 준비를 아예 다 시킨 거죠. 행감대랑 똑같죠. 네. 원고를 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원고를 바탕으로 ppt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감사를 네가 했잖아요. 행감대는. 그럴 거면 작가님이 나가서 강의를 하면 말도 훨씬 잘하시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하나 챙겨야 되는 건 자기 얼굴 나가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되면. 그런데 그 마인드인 국회의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실제로 다 해주니까 공보부 비서관이 공보 다 써주고 연설문을 써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000년대에는 칭찬의 대상이었잖아요. 공보문을 자기가 읽더라. 그리고 고치더라. 이런 얘기.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그런 얘기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만 해도 DNA가 좀 생겨서 강박이 있다고요. 내가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또 어떤 당은 안 그런 데도 많아요. 다 읽은 다음에 와서 집어넣는 줄 욕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읽게 시켜.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잖아. 이러면서. 어차피 러닝맨 대본이잖아. 읽고야 알았네. 읽게 된다고. 이광수가 회신을 하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이때 그 며칠 전에 행감 자료 저한테 요청했던 그 기관에서 이제 행감을 받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온 질문을. 아 정당은 작가한테 시킨. 네. 저는 그걸 또 토스했잖아요. 그렇죠. 기관원이 만든 질문. 그 질문 받은 거를 의원한테 보내줬죠. 네. 그랬더니 그거를 그대로 읊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토시 하나는 틀리지 않고. 근데 그 기관에서 이 질문을 뽑으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질문부터 하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시국이 어떤지 예를 들면서 한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그렇죠. 그 기사 인용한 것까지 읽으면서 기관장님 요즘 이런 기사는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귀여워. 근데 이때 좀 귀여웠어. 이거 좀 귀엽지 않아요? 이거 그 엄마가 해준 숙제 그대로 발표하는 초등학생 자식. 요즘에 이 기사 봤냐고 그러면서 질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고 그거 거기서 보내주신 건데. 근데 웃긴 거는 기관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 짜놨는데. 다 짜놨는데 답을 못해요. 그 웃음 시나리오도 몰라 기관장은. 근데 이게 연기를 하는 건지 너무 거기서 매끄럽게 막 답을 하면은 조금 이상해서 그런 건지. 지는 척하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감 담당자가 사실 자기만 알고 위에 이걸 보고하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이 관계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걸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기관장을 아주 크게 난처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그런 건지. 그러기 위해서 그 기관의 담당자가 질문이 이렇게 왔군. 이것을 내가 바로잡으려면 여기서 내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해야겠어. 아 우리 사장님을 당황시켜야지. 그래서 그분 때문에 행감이 유의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요청한 것도 일단 1차로 웃겼고. 거기서 답변이 와서 그거를 의원한테 전해주니까. 이런 기사 봤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웃겼는데. 이거를 기관장이. 최악의 기관장이 답을 못하는 거. 이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는데. 바보력이 하늘을 뚫고 넘어갈 줄이야. 정말 이 바보력이 너무 심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럴만하고 왜 그런지도 이해되네요. 왜 놀랄만한 일이 생겼는지.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든 게 이해되네요. 왜 그랬을까요? 기관장이랑 기관원이 대화할 리 없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행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정말 보고가 쭉쭉쭉 올라갔을 텐데. 왜냐하면 정말 문제점이 있어서 멀쩡하게 옆에 동정위원회에서 멀쩡하게 행감을 해서. 관련 돈 들어가는 기관에 잘못된 것들을 비기사실을 파헤쳐. 그래서 지원을 다 끊어. 그림이 바뀐다고요. 도비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도비를 생각으로 나온. 그런데 여기는 짜서 해줬는데도 이걸 기관장이 모른다. 그리고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으면 좋겠네요. 꼭 지적됐어야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면 윤석열이 말대로 그 기관의 직원이 정치를 잘한 거죠. 그렇죠. 이런 역설이 나오는 거죠. 도의회 의원이 정치를 안 했더니 대신해 줄 옆사람들이 되게 잘한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피감 기관이.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잘 짜여진 일본 꽁트 같네요. 마지막 답변을 못하는 씬은. 최악이다. 최악.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서 이게 제가 긴장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복혜 둘이 대화하고 있고 ORI 둘이서 아니지. 측콤이 둘이서. 그러게요. 와 이건 들어가서 들어가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럼 그 기관장은 아마도 진짜로 의회 의원들한테 혼나가지고 예산 깎여보고 이런 경험이 없는 거겠죠. 왜 보통 실무에 무능할수록 접대에 유능하잖아.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의원은 행간마다 그래가지고 긴장을 안 하고 있던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의원이 하는 질문은 별로 그렇게 촌철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저 의원은 걱정할 필요 없어. 경제 어쩌고 의원의 행감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질문을 해? 뭐 준비 중 한 거 있었나?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면 이만큼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관장 분들도 본인 스타일에 따라 또 답변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장도 그냥 일반 기업을 다니다가 이런 기관의 장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를 하다가 오는 분들도 있어서 특히 정치하다 온 분들은 그 라인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 명예훼손이다 고소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굉장히 세게 지금 다 녹취도 되고 있고 이미 다 저기서 적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로 문제 삼아도 할 말 없는 거 알고 있냐 이러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그 안은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중현이 이게 이제 처음 나왔네요. 그러네요. 지방의회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도지사나 군수나 시장 이런 사람들 열심히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을 위한 보은 인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은 예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의회예요. 그런데 의회가 깎으면 도지사가 다시 올리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혹은 여기는 우리한테 별로 도지사나 시장한테 별로 잘해주는 호의적인 단체가 아닌데 예산을 깎자 그래. 그러면 예산을 깎은 거를 다시 붙여요. 도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위의 세상인 국회로 올라간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지방의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말고도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이지 중요한 표밭 다지는 선수 역할들을 해줘요. 이 사람들한테 보은 인사돼서 기관장돼서 내려오면 지방의회는 그를 견제하지 못하겠군요. 그래서 그 센 기관장이 있는 기관은 직원들도 엄청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생감때 일 없어. 그런데 여유가 넘치고 심지어 한 기관에서는 커피 내리는 기계까지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커피를 다 내려서 한 잔씩 마시면서 하라고 엄청 여유 있게. 땡땡 프레소. 그러면서 다른 데는 엄청 긴장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그 기관장 그래서 저기는 왜 이렇게 긴장도 안 하고 저렇게 태어날까 했더니 기관장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더라고요. 혹은 어마어마한 분의 친구라든가 그 지역 국회의원의 친구만 대도 못 건드리겠죠. 처음으로 의회의원이 불쌍해 보이는 얘기가 많네요.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장 프로필 검색해봤더니 진짜 그럴만한 경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누군데요? 중앙에 끈이 있는. 네. 그건 뭐 중요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역이 감사하고 도비를 써야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의 사장들은 국회의원 공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회전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음 먹고 힘 좀 써야지? 라고 했을 때 생긴 일이 강원랜드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국회의원 자제들을 상대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도의회를 두려워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이 형관은 장관을 몇 번을 했어? 네. 장관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라서. 중요한 얘기네요. 그런데 웃긴 건 의원들 중에서도 되게 자기 이속을 챙겨서 특정 기관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의원이.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한 의원이 자기 지역에 땅을 사놓은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자기 지역구에. 네. 그런데 아주 오래 전이 아니다. 최근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게 된 계기가 한 기관이 거기를 매입해서 부지를 더 확장시키려는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정보를 듣고서는 그 땅을 샀나 봐요.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은 땅값이 오르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의원은 그게 너무 열이 받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 기관만. 조져서. 네. 개발할 때까지.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한 해 만에 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의원이 나의 범죄 사실이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의 범죄 사실을 왕산시켜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심은 좀 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기관들을 감사하면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지 도비가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할 거라고 했지. 자기가 사놓은 그 땅값이 오르고 말고 이거에 따라서 기관을 평가하는 게 달라진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게 작가님이 그 의회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작가님이 알고 있을 정도면 의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겠고 제가 또 귀가 좋아서. 여러 가지가 좋으시네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소스를 딱 물면 이제 또 검색을 또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 옛날 기사부터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 의원이 땅을 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구나. 또 의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있는 이 기관 안에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쓸모없는 개발이라든가 쓸모없이 돈이 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네. 지자체가 돈을 내서 만든 쓸모없는 건물이나 기관들에 대한 답변이죠. 힌트죠. 그게요.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네. 조성수 소장 얘기 듣고 있으면 그래도 왠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되게 완성 단계인데 고쳐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시작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중에 제일 큰 게 저는 지방의회 문제라고 봐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 챙기기가 너무 좋아요. 네. 쉬워도 너무 쉬워요. 이게 정말 정치 한번 지저분하게 하려고 하면 인생 한번 지저분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냐면 지역의 땅을 사요. 동네에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농협조합장 친구야. 형이야.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자기 밑에 줄 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구의원이 돼요. 도의원이 있죠. 군의원이 되고 군의회 의장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펜션 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건물을 짓는다거나 공단을 짓는다거나 추진해요. 안 되면 행감에 줘줘. 될 때까지. 돼. 그럼 자기 땅 팔아요. 안 걸리면 돼.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국외원수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외원수 여행사 선택할 때도 의원 아는 여행사 하려고 그것도 뭔가 그 사이에 오고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역의 여행사들은 많고 고정 고객들 중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고객들 중 하나고. 도의배 의원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젊은 의원이 반발해. 그럼 공천 못 받게 잘 조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의원들은 다 내 친구예요. 나머지 의원들은 다 어떻게 내 친구일까요? 이권 정보를 서로 나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지방의원까지 했는데. 그런 식이라니까요. 제가 자꾸 언론의 재기능 얘기하는 게 저들끼리 그냥 내버려두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코너였다니까요. 정치자 여러분. 아직도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정나영 작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FM에서 확인하세요.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춤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로하스웰 맥주 효모 30일간의 지방의회 1주 5주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주 마지막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방송 끝머리에 지방의회에 대한 서로 상반된 하지만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두 가지를 좀 들려드릴게요 먼저 xsfm25의 gmail.com으로 김경미씨께서 지방의회의 실태는 의회 근처의 자영업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근처 맛집에서 매상 올려주는 의원 및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카페를 운영하는 중이라 의회 및 지방선거 관련된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려서 어느정도 실상을 하는데요 본편에도 나오는 지방직 기자들과의 유착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놓고 겁박 아닌 겁박을 하면서 광고 좀 달라고 하는 기자들 많고요 서로 호형호재 누나 동생 하면서 하하호호 장난 아니거든요 이렇게 반응하면 아무래도 눈에 잘 띄죠 하하하하 호형호재 하하하하 커피숍 가면 분명히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지 기자들한테 지역사업가들이 와서 지역예산 따는 사업 청탁하는 것도 제법 있었어요 지역 자영업자들 얘기인데요 근처 자영업자들의 밥줄 90%는 공무원들입니다 즉 공무원들 끊기면 가게 망해요 근처 밥집의 예로 들면 이 지역구청이 주변 상권을 돕겠다면서 구내식당을 만들질 않았어요 속이 검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점심을 거의 주변 식당에서 먹는데요 문제는 외상으로 먹어요 식당들은 부서별로 장부를 만들어놔요 밥값을 매일 내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산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장부야 도망가지 않을 손님의 경우에는 많이 끊어주긴 끊어주지요 근데 어떤 부서는 그와저도 안 내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없지요 한 달 두 달씩 외상값을 안 내서 그 손해를 식당이 입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달을 넘어가면 식자재 비용을 못 대게 되는 수가 있고 그러면 거래가 끊기거든요 좋은 식자재 업체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관공서 근처 식당들은 깔세를 적게는 500에서 심하면 몇 천만원 단위로 입고 있어요 아는 분도 그렇게 2천여만원을 손해보고 개인 대출까지 받으면서 울며 계좌 먹기로 장사를 하다가 못 살겠어서 관공서에 가서 따졌더니 돈은 받았지만 그 후로 공무원들이 발길을 끊었어요 다른 가게도 그 문제로 따졌다가 갑자기 위생과에서 위생검사를 해서 영업정지 두 달 먹었어요 와우 망하라는 거죠 그렇게 망한 가게가 근처 10미터 안으로 두 군데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입 털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망한 가게 중 한 사장님은 언론사에 제보한다고 하시다가 결국 포기하시고 가게를 접으시더군요 김경민씨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쭉 들어온 부정적인 사례보다 더 부정적이네요 그 다음에는 좀 반대인 듯한 얘기입니다 10년째 의회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홍 모씨께서 또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의회 공무원 생활 10년 차입니다 그동안 제가 있었던 의회는 느리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의원들이 꼭 점심을 먹지 않고 나와서 음식을 시켜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의회 예산에서 계산이 됐죠 지금은 그런 의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신의 카드로 직원들의 점심이나 저녁을 사주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서 딴 과일을 직원들 먹으라고 가져오는 의원들도 있고 간혹 파프리카나 다른 작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농정위원회겠네요 네 이게 정말 위원회별로 지방의회별로 다를 수 있겠어요 이건 문화의 문제니까요 교육연수는 의원들과 의회 직원이 함께 움직입니다 국내 교육연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의회는 버스가 배정돼 있어서 그 버스로 다 같이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그 버스 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서로 간에 우회를 다지기 위해 아주 약한 민속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약한 민속놀이는 뭐죠? 민속놀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오가는 그런 우리의 민속놀이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관광버스마냥 술을 마신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먹을 사탕과 음료수도 예전에는 다 포장해놓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사탕이랑 음료수만 버스 앞에 놓아둡니다 이런 연수에서 문제는 숙소입니다 언제나 호텔을 이용합니다 리조트까지는 이용하지만 절대로 모텔급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실 국내 연수비용이 많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다른 예산에서 끌어올 때가 많은데 의회 공무원 이 홍모씨는 옆에 계시니까 이게 심각한 미스라는 사실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동료들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입장도 있으실 테고요 연수비용을 다른 데서 끌어온다는 건 곱게 보여질 방법은 없어요 숙소를 호텔, 리조트가 아닌 모텔 정도까지만 내려보내도 내려도 예산이 많이 절약될 텐데 아쉽다는 생각만 듭니다 먹는 것은 연수 가는 지역의 맛집이나 보양식으로 가게 됩니다 바닷가로 가면 무조건 회나 탕을 고기가 유명한 곳이면 고기로 충청도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꿩이나 토끼? 나갔을 땐 그래도 챙겨 먹는군요 의원들은 언제나 바쁩니다 의원이 되었으니 놀고 먹고 갑질하자고 했다간 다음 선거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시의회의 역할은 시장 견제가 가장 큽니다 시장이 이상한 공사를 하거나 뭔가 구린 일을 시작할 때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어느 업체와 손을 잡고 사유지를 싼 가격에 그 업체에 넘기고 그 업체는 그곳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을 짓는다면 의회가 없다면 그냥 사유지가 싸게 넘어가고 시민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공장이 들어올 테지요 사유지를 사거나 팔 때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반대를 위한 투쟁도 가능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시를 위한 일을 하며 작게는 지역구의 민원사항을 돌봅니다 선거할 때는 정당 쪽에 줄을 서지만 막상 의회에 들어오면 정당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네 이게 지방의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불러들여서 갈굴 중앙당도 없고 시당이나 도당 정도에서 뭔가를 합니다만 그렇게 중앙당처럼 타이트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기 주민들을 잘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을 잘 돌보는 게 당 입장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홍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사상주입 교육 같은 걸 시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 의회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시군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회의록 검색이나 인터넷 생방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회 공무원에게 드디어 사연이 하나 왔네요 이런 분이 되게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는 의원들보다 더요 의원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미치지 않고 막 잘 견뎌주는 분이죠 애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좋은 얘기만 해주시지는 못하네요 의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생방송이 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필요하셨다면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의회가 뭐라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댑니다 리얼타임으로요 그 외에도 사연 남겨주신 많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들 집에 가셨고 저도 퇴근을 이제 해야겠습니다 다음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요 이달에 손 선생의 향수와 타투의 지적자산권 논쟁 얘기를 했죠 그에 이어서 문학인이 테트리스의 지적자산권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미래에 피곤할 경험을 좀 당겨서 해보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사아저씨는 늘 그렇듯이 무슨 얘기를 할지 닥치면 생각을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마울 일입니다 여기까지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도둘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주 목요일 한국시간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DWK XSFM입니다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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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